이 셀럽 상자의 렌즈를 추천드립니다. 이런 셀프캠은 처음이죠? 이거 비싸다 이거? 너무 신기합니다. 그죠? 오? 움직이는데요? 왜 움직여요 이거? 렌즈도? 우와! 대박! 우리가 이런 카메라를 보고도 신기해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모던, 세련되면 어떻게 표현하실 예정이신가요? 일단은 그 디에크터님이 추천해주신 게 있어요. 뭐죠? 멍.. 멍.. 멍하면 때려는.. 네,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없이 멍하라고 해서 약간 멍했습니다 멍은 또 제가 잘하는데 멍해보세요 멍, 너무 멍인데요? 멍이어도 약간 힘있는 멍 나쁘진 않네, 조금만 더 힘주면 될 거 같아 조금만 더 힘줘요? 알겠습니다 저 멍 또 한 개 잘했을 거예요 뭐요? 한 개 멍 한 번 해주세요 한 개 멍 아니요 원, 투, 쓰리, 카운트 원, 투, 쓰리 다 돌려나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멍.. 멍.. 라고 해가지고 다 돌려나 너를 만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정한 씨는 어떻게 세련됨을 표현하실 예정이죠? 어.. 일단은.. 모르겠어요 성준이가 디렉터님이 말해줬대 뭐라고? 약간 힘있는 멍이 이렇게 때리면은 괜찮대 힘있는 멍 응 그러면 멍 때리는 표정 하나, 둘, 셋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 다 돌려나 괜찮다 제가 지금 싱글즈 싱글즈 11월호 화보 촬영을 위해 와있습니다 오늘 화보 잘 찍을 수 있겠죠? 잘 찍고 싶은데 진짜 첫 번째 화보여서 한 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즈 네 최고 조회수와 최고 단판 기록률을 기록률? 뭐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약간 좀 어른스럽지 않나요? 옷도 약간 여기도 약간 파지고 막 보이시죠? 좀 어른 된 기분이어서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도 엄청 열심히 찍고 있고 시윤이, 정환이도 정말 열심히 이쁘게 잘 찍고 있으니까 싱글즈 11월호 11호인가? 11월호 싱글즈 저희 많이 기대해주시고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환입니다 저는 지금 싱글즈 11월호 촬영에 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싱글즈 11월호 컨셉을 잘 맞출 수 있을 거 되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컨디션 자체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피곤하지도 않고 기분도 많이 좋고 지금 밖에서 형들이 주스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망고를 제가 가져가서 형들이 다른 걸 뭘 먹냐 이러면서 싸우고 계시는데 망고는 제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분은 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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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